검색 엔진 속에 축적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담겨있는 AI 이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모습을 하고 감정까지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회사에서 단 한 명만 뽑는 특별 이벤트에 당첨된 블루북의 엔지니어 케일럽 그 특별 이벤트는 천재과학자로 불리는 회장과 일주일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죠 대자연 속 거대한 저택에서 은둔하며 살고 있는 회장 네이슨 그는 비밀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며 기밀 유직 학서를 내미는데 그가 극비리에 개발한 건 인공지능 로봇이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카자 안녕하세요. 저는 Caleb. 안녕하세요, Caleb. 당신은 이름이? Ava. 아직도 누군가가 누군가가. 그리고, 나는 둘 다 같은 곳이. 아직도 누군가가. 아직도 누군가가. 아무거나.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 배우는 어떻게 말하는지? 항상 배우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가? 왜? 왜냐하면. 언어로는. 완벽해 보이는 로봇과의 만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Caleb. 당신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그가 로봇이 로봇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 TV를 들자 나온 화면은 에이바를 감시하는 CCTV.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던 그때.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던 그때. 가속력을 지켜보던 그때. 전광력을 지켜보던 그때.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던 그때. 그녀의 행동이 지켜보던 그때. 당황항들은 복도로 나와 사람을 찾아보는데. 경계심이 많은 에이슨은 어딘가 음울해 보이는데요 아침을 가져다 준 미모의 여자 회장의 개인 비서 코코였죠 기능적인 실험에 중점을 두는 케일럽에게 좀 더 감정적으로 접근하길 원했는데요 케일럽을 궁금해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에이바 또다시 일어난 정전 에이바의 표정이 변하더니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카메라가 작동하자 달라지는 그녀의 표정과 말투 교코를 함부로 대하는 네이슨을 보자 에이바의 말 때문인지 그의 폭력적인 모습들이 점점 신경 쓰이는데 케일럽은 회장에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는 에이바에게 점점 끌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표정을 흉내낼 수 있었던 건 인간의 표정을 흉내낼 수 있었던 건 바로 휴대폰과 카메라 해킹 인공지능 속엔 검색 엔진으로 수집한 다양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담겨 있었죠 인간의 표정은 신중하게 옷을 골라입고 가발을 쓴 그녀는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나타나는데 진짜 여자 같은 그 모습에 왠지 설레는 케일럽 에이바가 점점 여자로 느껴질수록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겼죠 인간의 표정은 혼란스러워하는 케일러브에게 에이바의 상태를 추상화로 설명하며 감정처럼 보이는 그녀의 표현들은 진짜라고 말하는데요. 고민 끝에 케일러브는 에이바의 반응을 보기 위해 자기가 온 목적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정전은 에이바가 한 일이었고 그녀의 말대로 모든 상황을 의심하는 케일러브 네이슨은 그제서야 의도적으로 뽑았다고 고백하는데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의문점은 계속됩니다. 갑자기 옷을 받는 교코 엄청난 창조물을 장난감처럼 취급하고 매일 만취 상태로 잠드는 네이슨에게 실망감과 함께 왠지 모를 분노가 밀려왔죠. 정전은 에이바가 왜 이럴 수 없을까? 나한테는 왜요? 왜 이럴 수 없을까? 당신은 사람을 테스트 당신을 수 없을까? 아니, I don't. 그럼 왜 이럴 수 없을까?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을까? 당신과 함께하고 싶을까? 왜 이럴 Ava? 그의 시작된 인테리어의 강력한 인테리어 이틀에 오랫동안은 오랫동안 에이바의 예상대로 새 모델이 나오면 그녀의 존재는 폐기될 예정인데요. 네이슨이 잠든 사이 카드키를 훔치고 그의 연구 기록을 훔쳐보는데 지능을 가진 수많은 로봇의 섬뜩한 기록들. 네이슨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며 학대한다 생각하는 케일럭. 쿄쿠 또한 놀이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잠을 잃을 수 없었던 그는 자기가 정말 인간이 맞는지 의심까지 하게 됩니다. 탈출을 계획한 케일러. 웬일인지 네이슨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그 지갑 에이바를 찾아간 겨코. 네이슨은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이중적인 에이바의 모습과 숨겨져 있던 카메라 영상도 보여줍니다. 이 실험의 핵심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는데요. 케일럭을 뽑은 이유는 외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중적인 에이바의 최선을 이루고,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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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었는지 과거가 진행되었는지. 그 때의 위대하자. 아이입니다. 실험실을 빠져나온 에이바는 교코에게 귓속말을 하는데 스크롤을 뺀다시피 스크롤을 뺀다시피 네이스는 자기가 창조한 로봇들에게 살해당합니다 다른 모델의 부품들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춘 에이바 그녀는 탈출하기 위해 케일러브 이용한 것이었죠 에이바! 세상으로 나온 에이바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며 영화는 끝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